건강운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달은 양력으로 5월, 7월, 11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서의 관제구설에 시달릴 수 있는 달은 양력 3월과 7월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달은 양력 9월, 12월, 그리고 그 다음이 2025년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양력 9월, 12월, 1월 이렇게 현금운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간단히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양력 2월 달부터는 쉬고 계셨던 분들도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진출을 할 일이 생깁니다. 일자리가 큰 곳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흐름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 진행을 하거나 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을 개인적으로 벌이는 분들도 다소 생기겠습니다. 양력 3월 달에는 크고 작은 이동운이 발생을 하는데 주변에서의 구설도 들어오고 신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혹 자신의 성향과 빗나간 신중함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양력 4월 달에는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같은 해결책을 다각도로 시도를 하겠으나 역시 같은 제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달입니다. 양력 5월 달에는 건강원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수술수가 발생할 수 있는 달이고요. 또 집안에 자잘한 물건들이 보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AS라던가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달입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경매라던가 또 압류라던가 이런 일에 관여될 수도 있는 달이에요. 양력 6월 달 이제 더워지면서는 내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많이 따지게 되는 상황이라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많이 두게 될 수가 있고 주변과 거리를 많이 두게 됨으로써 초조해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양력 7월 달에는 애매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관제구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수의 분들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는 명예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반된 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양력 8월 달에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활발해지는 흐름이고요. 또 굉장히 바빠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력 9월 달에는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대기가 늘어날 수 있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양력 10월 달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 중에 하나가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있어요. 빚을 갚게 되신다거나 또 오랫동안 시달렸던 일에서 해방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일들을 내가 이어받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추워지는 양력 11월 달에서는 건강온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건강을 챙겨보셔야 되는 달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상을 챙겨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멀리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안보 인사 꼭 해보시고 방문을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양력 12월 달에는 갑진연생분들이 본인만 양보를 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하시던 일, 계획했었던 일들을 잠깐 접어두고 먹고 사는 생활 때문에 내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12월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현금운이 좀 더 부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체기로 예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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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